다른 멤버들을 위한 선물을 챙겨주셨는데요. 아아! 멤버들을 위한 선물! 뭐 칼, 칼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만지면 안 됩니다. 뭐 목검이야, 목검? 이거 알로에 아니니? 칼로에 이렇게 팔던데. 맞아, 맞아, 맞아. 이 칼 떼서 온 거. 알로에 이렇게 해서 팔던데, 이거. 이걸 가지게 되는 즉시 진정한 인싸로 거듭난다. 인싸? 인싸? 인싸템? 어, 그리고 하나는 되게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정말 온몸 불태우면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뜨거운 거야? 아, 뜨거워. 어, 이 녀석? 아니에요. 어허, 이 녀석.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힘든 일을 마치고 딱 들어왔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템. 형, 지금 딱 보니까 그거예요. 딱 이렇게 해놓고 롤러 있죠? 날씨를 한 번만 하라. 약간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켜요. 자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오, 놀래라. 이게 뭐야? 우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와.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야, 야, 야. 우와. 잘하네. 이거.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우와. 그래, 다시 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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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 이러야 되죠. 이러야 되죠. 이러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 순수하니까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형 정말 좋아요 집에 다툼는 그럼 나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난 이거 롤을 일단 가져가 봐 나는 그러면 인싸템 형이 먼저 뽑을 수 있게 오 달문뜸 제가 얘기했잖아요 풍성해진다고 감에 켜놓고 있으면 좋겠네 그거를 형 한번 살짝 툭 쳐봐요 왜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와? 충전 떨어졌나? 여러가지 빛빛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 왜 안 나와? 아니 거기 케이블도 가져왔어요 케이블도 가져왔어요 자 이미지 불 나와 그리고 한번 또 치면 파란색 또 치면 보라색 약간 스트레스 풀리겠다 녹색 그럼 이거 끌려면 형 이거 계속 다 봐야 돼요? 몇 번 쳐줘야 돼 몇 번 쳐야 돼 형 이거 끄느라 잠도 못 자 아니야 그거 잘려고 하는데 아 소리 안 벗겨 이게 마지막인 거 같아 됐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롤러 끌어봐 롤러 이건 롤러 아닌데? 오 풀 와인 와인은 아니고요 위스키 와 그럼 이게 가장 고가네 딱이야 근데 이게 성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한테 가면 돼 적당한 맛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야 딱이네 자 이거를 먼저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게 이거 외로운 밤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외로운 밤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인싸템 이게 인싸템? 키나 장필무 올 때 필요해요 엄브렐러 우산이야? 아 근데 해보세요 어 왜 이게 인싸템이지? 오 재밌다 오 아 재밌네 오 재밌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와 이거 제대로 갔네 형한테 아 이거 받으러 총! 정! 질! 부! 아, 좋네. 와, 재밌어. 나는 도저히 이 총 모양을 들고 다니기가 무섭더라.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형은 할 수 있어. 나는 돼. 아, 재밌다. 자, 이제 이거. 너의 외로운 밤을 달래줄.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이 불 태운다고? 우와! 와, 나 진짜 나한테 찰떡이다, 이거. 야,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힘들어, 음악장. 첫 번째는? 한 잔 하면서.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posting.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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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리 가, 이리 가. 아니야, 알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어디 가려고? 아니, 그거. 야, 너 신혼빵 꾸며주려고 왔다니까? 알았어, 미안해. 초소해주러 온 거잖아. 또 좀 있으면 이쁜 또 섹시 데려온다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뭐 혼자 사는데 이렇게 털갈이를 이렇게 많이 해서.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한 거죠. 너무 쾌적해. 얘가 혼자 살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데. 톱바 바닥에다 그냥 깔아요. 좋지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우리가 도배를 다시 해주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신방 차릴 때는. 음식 아주 보기에 겨웠구만 아주. 섹시 누가 드려와서. 누군가 진짜 신방 꾸며주면 좋겠다. 나도. 우리 나가자. 다 끝났어. 네.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간다. 잠깐만 야 어디가 어디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형 저거 어떻게 어떻게. 어디 가는 거지. 야 어디. 우리 와. 어떻게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위로 올라가지. 아니야 아니야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야 거기 위에 아니야. 야 거기 아니야. 야 거기 가야지. 거기 어디. 잠깐만. 형 그만 가. 알아서 오겠지 뭘. 너가 평생 외롭다 형. 너 그러다가 내 나이 될 때까지 장가 못 간다 너. 야. 안 먹어. 밀엄 줘야 되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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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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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먹는다. 먹는다. 자 하나 더. 자 손으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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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렇게 잡아서. 옆에는 은여우? 이야, 여기도 밀어물 좋아. 야, 먹어봐. 너 혹시 치커리도 먹니? 치커리? 치커리 안 먹네. 잘 먹네. 그렇지, 그렇지. 어? 먹었어요? 아니, 쟤 사람 가려요? 아니, 내가 저 땜에 돌청하지도 않았어. 아니,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낯이 가려서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주워 먹더라고. 아, 너무 귀엽게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먹어? 이거 두 손을 이렇게 먹어. 눈망울이 진짜 맑게 생겼다. 나 옛날에 새 키웠었는데. 못하겠다. 형,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손 집어넣어? 어? 어디 있어? 다 먹었지? 아이, 잘했어. 우와! 귀여워. 밥 먹자, 밥 먹자. 너무 잘 먹는다. 짜자자자자자! 으이구! 사막 여우! 진짜 귀엽다. 자, 나도 줄게. 네, 네. 가져갔다. 가져갔어? 너 이렇게 예뻐도 돼? 와, 너무 귀엽다. 아, 트럭 탄 거 진짜 오랜만이다. 손도 오랜만 아니에요? 오랜만이야. 아, 이 손만. 오랜만이죠, 이 손만. 와... 시동의 손만. 아, 잘 나간다.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몰았으면 한 벌써 3, 4번은 시동 꺼졌을 거예요. 아... 다 너무 잘 나가네. 아... 그래도 장필무 덕에 이런 낙이 있네요. 아... 너무 행복하다. 성격이 너무 좋다. 가볼까나? 어떤 게 있는지. 버섯. 버섯 있다. 파프리카. 버섯 파프리카. 두 개면 돼? 그리고 버섯. 행위는 너무 한식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양송이. 하나 정도? 하나만. 얇게 얇게 해서 하면 돼. 모차렐라 치즈. 피자용. 어. 8,100원짜리가 있고 8,900원짜리. 900원짜리. 8,900원짜리. 8,900원. 이거 한 대개? 더 사야지. 택택도 없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아산 치즈. 우유 생크림. 토마토 소스. 마요네즈하고 버터. 파인애플. 오케이. 아이스크림하고 마실 것만 딱 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는 복주하고 있다. 좋았어. 좋았어. 좀 힘든 척이라도 해야 되나? 가가. 가가 좋아. 이거 일단 들고 들어가는 순간 되게 힘들었겠다 할 거예요. 엄청 끙끙대면서 들어갈게요. 좀 무겁네요. 어 왔다. 왔습니다. 왔다 왔다.